안녕하십니까. 좋은 주말 보내고 계시죠. 오늘 예도는 정신현상학 다섯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번째 시간에서 노예와 변증법 그 다음에 노예와 주인의 변증법을 조금 더 세밀하게 다루었고 그래서 우리의 정신현상학의 여행은 마침내 의식 단계에서 자기의식을 거쳐서 오늘 마침내 이성의 단계에 도달했죠. 아 정말 이성이라고 하는 이 개념. 예도는 처음 철학을 할 때 도저히 이해가 안됐어요. 이런 개념들이. 그 이유는 이성이라는 이 개념이 정말 우리가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봐라. 뭐 이 정도로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고를 갖고는 도저히 해결의 이성 개념이나 칸트의 이성 개념 역시도 결코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달한 이성의 개념. 참 오늘 재미있는 주제가 될 수 있겠죠. 사실 해결은 자기의식의 단계를 이야기하면서 자기 정신현상학 서문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생명의 변증법을 이야기하죠. 이 생명의 변증법이 이성의 생명과도 연관되어 있고 이것은 또한 해결이 자기 전통에 서 있었던 그리스도교 전통 안에서도 이 생명을 영으로 보는 정신으로 보는 그러한 철학적 사유가 들어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도는 어쨌든 오늘 이 정신현상학을 강의하기 위하여 숲속에 니체가 짜라투스트라를 쓰기 위하여 숲속에서 영감을 받았듯이 오늘 어쨌든 일부러 산속으로 들어왔어요. 강자가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생명은 곧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고를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생명이라는 것은 나의 것도 아니고 너의 것도 아닙니다. 개별자의 것이 아니라 생명은 언제나 보편자의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해결은 이 생명을 이야기할 때에 자기 그리스 전통과 그리스도교 전통에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일단 유적 존재를 낳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보편적 개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의왕시 쪽에서 다 들어오셨네. 우리 오세훈 형님이랑 황금올리브 누님께서 이 강좌를 또 우연히 듣게 됐네요. 예도는 지금 산속에 있습니다. 자 생명의 변증법 이 생명의 변증법이 바로 우리 인류 역사의 어떤 토대가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해결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개인은 육체와 정신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육체는 이 보편적 생명을 개별자 안에 가둘 수 있는 그런 도구죠. 우리가 육체가 없으면 개인의 인격이 있을 수가 없잖아. 이 세계는 영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고 그래서 이 육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개별자로서 한정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이러한 육체를 입음으로써 다시 말하면 나와 너라고 하는 그런 개별자로서의 그러한 인격이 형성되게 되는데 이 변증법에서 생명은 인간이 영혼과 관계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영혼이 있고 이 영혼은 결코 해결에게서도 개인의 영혼 이런 방식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사실 철학에서 오늘날 포스트 모던 담론에 이르기까지 철학에서 이 영혼의 개념을 확실하게 규정했다고 말할 수 없어요. 단지 그리스도교적으로 규정된 이러한 영혼 개념을 오늘날 거부하는 그러한 추세지만 그렇다 그래서 포스트 모던 담론이 이러한 영혼의 개념을 확실하게 밝혔느냐 뇌과학으로도 어림도 없습니다. 인간은 뇌과학으로 인간의 영혼이 회부될 것 같으면 그것은 옛날에 이미 증명됐어요.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인간의 이 정신의 본질을 밝힌다고 하는 것 인간을 로봇화 시켜서 규정한다는 것 불가능한 겁니다. 뇌과학은 단지 그러한 생물학적 육체의 특성 안에서의 한계까지 들어가지만 어림도 없는 어떤 보편적 이론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어림도 없는 상황이죠. 해결은 이러한 영혼의 개념 모든 인간은 영혼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인간은 개별자로서 자기 자신의 어떤 영혼 영혼이라는 그러한 특수성을 얻게 되는데 개별자로서의 인간은 육체를 얻음으로써 자기 자신의 한계를 설정하게 되는데 영혼은 해결은 결코 개별자의 것이 아니라고만 이 생명은 우리의 혼과 관계되어 있고 이 혼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육체가 죽고 난 뒤에도 우리는 이 혼을 생명의 변증법에 의해서 보편자로 돌아간다고 하는 이 기가 막힌 그리스도교적이고 그리스적인 그런 사유가 해결한테는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개별자가 죽으면 죽어서 부정되잖아 개별자가 그러면 육체는 부정템으로써 개별자 자신도 부정되죠. 그런데 이 영혼이 자기 보편자로 다시 돌아간다고 하는 이러한 특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독특한 것은 그래서 개별자를 갖고 있는 이 인간은 결코 원시시대부터 자기 자신의 스스로 어떤 독립적 존재로서 육체를 입고 살아가게 되는데 인간은 이러한 개별자의 어떤 속성을 타자라고 하는 자기 바깥의 어떤 다른 개별적 존재를 발견함으로써 비로소 인간은 어떤 이 세계는 결코 나의 어떤 것으로는 나만의 어떤 자기의식으로는 이러한 것을 이 세계를 소유하고 나의 세계로 만들 수가 없구나 하는 걸 발견하죠. 그때부터 인간은 죽음투정에 들어가서 마침내 서로의 인정투정에서 주인이 승리를 거두게 되죠. 그래서 노예는 그때부터 자기의 어떤 일을 하면서 주인을 위하여 봉사하는데 이러한 주인보다는 이 노예를 해결이 이 역사적 변증법적 발전에서 어떤 상위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무서운 어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해결이 이 노동자, 노동을 하는 자 노동의 어떤 그 신성함을 제가 볼 때는 이게 중세의 어떤 그리스도교 전통 안에서도 영향을 받던 것 같아요. 이 노동을 이야기한다라는 것. 그죠? 노동. 노동을 통하여 인간은 비로소 인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세의 어떤 수도사들은 이 노동을 최고 가치로 여겼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죠? 그래서 이 노동을 하지 않는 그런 수도원이 다 없을 정도로 그래서 노동은 신과 가장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도구로도 봤습니다. 그래서 게으름을 죄악시했던 그러한 중세 전통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해결이 이러한 노동하는 노동자를 주인보다 더 역사의 발전에 상위에 두었다라고 하는 이 교훈은 후일에 마르크스가 프로레타리아 혁명을 이야기하는 데에 토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건 어떤 탁월한 역사의 어떤 해결한 데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정신현상학의 이 자기의식의 생명투쟁. 그죠? 그래서 살려고 하는 거죠. 모든 인간은 생명의 투쟁을 하는데 이 삶의 투쟁을 하다가 타자가 있으면 이게 아직까지 우리라고 하는 어떤 그 프랑스 혁명에 이르기까지의 어떤 우리라고 하는 사회적 우리가 발견되기 전 단계겠죠. 그죠? 나가 우리가 될 수 있는 그 의식은 얼마나 많은 주인과 노예의 투쟁이 있어야 되는지 여러분 그거는 꼭 아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생명투쟁을 통하여 마침내 도달된 주인의 승리는 노예에게 죽음을 생명을 버리기 싫어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고 주인의 입장에서도 죽기 좋아하는 인간이 누가 있어 노예가 패배하고 난 뒤에 목숨만은 살려달라 그러잖아 우리나라 역사 이야기에도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노예는 죽기 싫어하고 그 다음에 주인은 죽여봐야 의미가 없는 거죠. 살려서 자기의 종으로 부리는 게 자기 인정투쟁에서 유익하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는 이러한 주인과 노예의 어떤 변증법에 의해서 일어났다고 하는 이 해결의 진단은 오늘날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이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주인에 대한 어떤 두려움과 공포를 갖게 되고 풀 히트라고 그러죠. 앙스트도 됩니다. 두려움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은 문화의 토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화의 토대가 바로 주인과 노예가 이렇게 투쟁을 하면서 이루어 나갔다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것은 니체가 주인과 노예 도덕으로 나눈 이것에 영향을 미쳤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물론 니체는 이걸 정신분석학 쪽으로 갖고 갔고 또한 언어학 쪽으로 갖고 갔다는 거예요. 언어를 분석하거든. 그러니까 인류문화를 이끌어왔던 그 토대를 주인과 노예의 투쟁으로 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노예는 죽기 싫으니까 주인에 대한 공포. 그래서 주인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이 과정에서 해결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노예는 사실 주인의 노예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의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살기 위하여. 이것도 독특한 표현입니다. 생명의 노예가 됨으로써 마침내 그 노예는 자연과 강제적으로 자연을 노동을 통하여 자연을 개발하게 되죠. 그래서 주인을 위하여 이 자연을 가공하여 주인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주인을 위하여 준비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주인은 언제나 자연의 간접적인 어떤 그러한 관계를 맺게 되는데 노예가 자연을 통하여 가공한 음식을 주인은 먹게 되죠. 이걸 향류라고 말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레비나스는 이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에서 자기의 초기의 어떤 바깥으로부터 우리는 타자로부터 음식을 먹고 이거 있잖아. 이거 해결한테서 갖고 온 거예요. 레비나스가. 그래서 데리다가 그러잖아. 네가 해결을 넘어섰느냐. 어림도 없는 얘기다. 너는 해결을 모른다. 심지어는 막 이러거든. 데리다가 자기의 폭력과 형의상악이라는 글쓰기와 차이의 논문에 나와 있죠. 여기서 갖고 간 겁니다. 그래서 노예가 일을 해서 자연을 가공한 것을 주인은 먹는 거지. 그것을 향유라고 말합니다. 독일어로 게누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향유된 음식을 먹으면서 주인은 자연과 간접적으로 관계하게 되고 그 다음에 노예는 직접적으로 자연을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비로소 정말 엄청나게 중요한 빌둥이라는 개념이 나타납니다.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에서. 그러니까 생명, 죽음에 대한 공포, 후월히트. 주인에 대한 공포가 일어나죠. 처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래서 자연과 직접 강제적으로 노동을 통하여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노동이란 아르바이트라는 개념이 나타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빌둥이라는 개념이 나타나요. 그건 뭔가 하면은 이건 가다머의 진리와 방법에서 가다머가 미학, 진리와 방법 일부 미학 부분에서 긴 교양의 역사를 다루는 계기가 됩니다. 칸트의 주관주의를 넘어서기 위하여. 그래서 가다머는 이 부분에서 해결의 새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해결과 같이 갑니다. 이 부분은. 왜 교양의 부분이 나타나는가 하면 독일어로 빌둥 교양은 이런 뜻입니다. 독일어로 교양은 형성하다. 그 다음에 뭔가를 만들다. 조작하다. 그 다음에 또 도야하다. 그 다음에 뭘 가공해서 다른 것으로 만든다는 의미거든요. 이게 교양이야. 그러니까 노예는 자연을 가꾸고 형성한다 그래요. 해결은 폴미랜드 형성하면서 비로소 어떤 주인을 위하여 맛난 음식을 만드는데 이게 위대한 이 세계 역사의 문명을 창조하는 토대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해결이 이 노예한테서 인류의 문명의 어떤 그러한 역사를 형성하는 주체로 봤다는 것은 정말 마르크스가 여기서 환장할 수 있는 그런 이론을 해결이 이미 마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결은 주인에게 문명의 역사를 발전시키는 주체를 주인에게서 빼앗아서 노예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노예는 이 세계의 자연을 주인을 위하여 직접 가꾸면서 자기의식의 자발성을 획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노동은 인간을 정말 인간답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주인이 진정한 인간성을 회복하는 게 아니라 노예가 인간성 면에서도 맨슐리 히카이트라는 이 면에서도 승리를 하는 거야. 주인보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진정한 인간다움이 뭐고 이 노동을 통하여 자기의 몸은 예속되어 있지만 마침내 진정한 인간으로서의 어떤 이러한 독립성을 노예가 먼저 획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을 가꾸는 이 노동을 통하여 노예는 마침내 자기의 인간성까지도 회복하는 그러한 단계에 도달한다고 하는 거죠. 이게 위대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증법적 운동의 어떤 주인은 최초의 주인은 정신적으로 우위에 있었지만 노예가 노동을 통하여 자연과 직접 관계하면서 이 정신적 우위가 전복되고 이러한 변증법적 관계가 우리의 문화의 토대를 형성한다고 해결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세 가지 단어 공포와 노동과 세 번째 교양이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노예의 어떤 그런 특성들이지만 이 세 가지가 우리의 문명의 토대를 이루었던 그러한 근거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마침내 프로레타리아의 어떤 근본 혁명을 역사의 발전의 주체를 프로레타리아의 노동자로 갖고 갔다고 하는 이 마르크스에게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게 그죠? 그래서 해결은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노예의 승리를 말하지만 그러나 노예는 마지막에 자기의 자유를 실현할 수 없는 그러한 단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마침내 자기가 인간성으로서 진정한 인간을 생각하지만 이 노예는 여전히 예속되어 있고 주인에게 그 다음에 자기의 자유가 현실적으로 성취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므로서 노예는 긴 역사의 투쟁을 거쳐서 마침내 프랑스 혁명을 거쳐서 자기 자신의 자유를 획득하는 그런 긴 역사의 노정을 해결은 그리고 있는데 그래서 최초의 노예는 정신적인 자유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현실은 주인에게 매여있지만 마침내 자연을 가꾸면서 노예는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러한 자유의 단계를 외면적으로 획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유를 그냥 정신적으로만 즐기는 거예요. 외면적으로는 여전히 지배의 단계에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이런 거. 감옥 속에서 노예가 그죠? 감옥 속에서 노예가 뭐야? 노예는 아니 죄수가 감옥 속에서 정신적 자유를 획득할 수 있잖아. 이해가 돼요? 네가 내 생명은 빼앗을 수 있지만 나의 자유는 빼앗을 수 없다 그러잖아. 이 역사의 교훈. 그러니까 모든 몸을 죽일 수도 있고 다 가져갈 수 있지만 정신은, 정신의 자유는 어떤 인간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거예요. 맞죠? 소쿠라테스도 그래서 독배를 마실 때 정신의 자유는 못 빼앗아 갔잖아. 기득권에서. 예수도 그렇죠. 예수도 십자가상에서 죽었지만은 그 예수의 영적 자유를 누가 빼앗아 갈 수 있겠어? 이런 겁니다. 이거를 스토아적 자유라고 말합니다. 해결은. 그렇죠? 이 스토아적 자유는 그리스의 회의주의를 낳는데 그 그리스의 회의주의는 이런 겁니다. 나의 내면의 자유는 있지만 현실은 결코 자유스럽지 않은. 이러한 모순을 발견하는 단계가 그리스의 회의주의고 마지막 중세의 그리스도교의 단계가 있어. 이때 주인은 뭐예요? 주인은 뭐야? 하느님이죠. 하느님한테 어떤 주인의 위치를 부여하고 인간은 노예의 위치로 내려가잖아. 그래서 우리가 신을 그리스도교 전통에서는 신을 주님이라 그러잖아. 주여 뭐 이러잖아. 주인은 신이야. 그리고 노예는 모든 인간이죠. 피조물이지. 그래서 올려놓지만은 해결이 여기서 포예르바하를 연상시키는 말들을 엄청 많이 해요. 여러분들이 정신현상학 1차 자료를 꼭 읽으시라는 거야. 거기에 보면은 이러한 어떤 불행한 의식이 여기서 나타나는데 왜냐하면 스토아적 자유는 뭐야? 내면적으로는 자유스럽지만 외적으로는 자유스럽지 않잖아. 노예가. 그게 스토아적 자유입니다. 그래서 불행한 의식이 싹트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 그리스적 해외주의에서는 스토아적 자유를 통하여 나타나는 걸 발견하는 거야. 아니 내가 자유로운지 알았는데 현실은 보니까 내가 예속당해 있네? 주인한테? 아 이건 뭐야? 이런 모순된 현실을 발견하는 게 바로 그리스적 해외주의 단계인데 이 불행한 의식은 이때 비로소 확고해지고 이것은 중세의 그리스도교 전통으로 가면서도 이 불행한 의식은 확고하게 형성됩니다. 해결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신을 초월자로 놓고 인간의 현실은 이러한 초월적 신과 떨어져 있는 이런 인간의 현실은 결코 만족스러운 언제나 이 불행한 의식, 균열된 의식을 만들어내는 계기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세의 초월자의 하느님을 초월자에 놓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을 이러한 유한자에 놓았던 이러한 사유도 결코 행복한 의식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현실은 이러한 초월자의 세계와는 다르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불행한 의식은 계속되고 또한 마침내 근대 부르주아 사회에서 주인과 노예라는 이 족쇄는 프랑스 혁명을 통하여 봉건주의는 완전히 사라지지만 결국 사라지지만 물질문명의 자본주의에 의해서 인간의 주인은 자본이 되고 그게 해결이 다 해놓은 거야 마르크스 전에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됐냐고? 해결이 마르크스 전에 다 해놓은 거야. 이걸 마르크스가 갖고 가서 또 국과관을 비판하면서 법철학 서문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르주아 사회의 중세를 거쳐서 사회에서도 균열된 주인과 노예의 어떤 족쇄는 사라지지만 결국 여전히 주인과 노예의 불행한 의식은 계속된다고 하는 것이죠. 왜? 인간은 자본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인에 의해서 돈이 인간의 어떤 그러한 삶을 지배하는 어떤 주인이 되고 인간은 노예가 됐다라는 거야. 알았어요? 그래서 이 불행한 의식은 해결의 시대까지도 해결이 되지 않는 그러한 어떤 담론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해결은 이러한 어떤 것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초월, 낭만주의에 의거하여 어떤 그 뭐야? 초월자를, 초월적 하느님을 영의 개념에 의하여 이 세계 안에 내재하는 신으로 갖고 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낭만주의 정신의 핵심이잖아. 감정이든 슐라이에마해, 감정이든 아니 뭐든 간에 그래서 내재적 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해결도 우리가 하늘에 있는 저 삼위일체 하나님의 적끼리 뭔 춤을 치든 우리가 알 게 뭐야? 우리가 봤어 눈으로? 우린 몰라 그거는. 단지 이 세계에 우리와 함께하는 그 신을 알 수 있는 거죠. 해결 철학에서 우리는 이걸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 저 초월 거 없애버리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 해결한테서 미리 시작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 맞잖아. 저 위에 있는 게 뭔 상관이 있어? 죽여버리고 이 땅에 있는 신으로 갖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은 영이잖아. 그래서 낭만주의의 정신 개념으로 해결은 묶을 수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한국말로 이 정신에 한국인의 얼, 얼이라 그러는 거 있잖아. 어제 창호 형님도 그저께 나한테 전화로 물어보고 나한테 했는데 저는 뭐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떤 한국인의 정신, 얼. 얼이라 그러는 게 뭐예요? 한국인의 어떤 거잖아. 이걸로 바꿔서 해석해도 저는 동양 철학의 산사들이 해결해 이런 철학을 그런 식으로 바꿔서 해석해도 저는 문제가 없다라고 봅니다. 큰 문제가 뭐가 있겠어. 결국은 그런 거겠지. 그래서 이 모순, 자기의식은 모순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불행한 의식이에요. 이상은 너무 높고 현실은 노예고 이상은 언제나 저 멀리에 있고 이상과 현실의 분리를 의식하는 게 자기의식의 이러한 단계였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자기의식의 단계에서 이성으로 가면서 이 이성의 단계에서 이 분열된 의식이 극복되는 단계로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도가 이 긴 설명을 하고 엽차기를 했던 거예요. 산속으로 들어와서 미친놈처럼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래서 주관정신을 마침내 끝내주려고 합니다. 오늘 다섯 번째 정신현상학 시간인데 주관정신이 오늘 끝나는 거야. 여러분, 주관정신이. 알았어요? 그래서 이성의 단계는 이겁니다, 여러분. 이성은 이런 뜻입니다. 이성의 핵심적인 의미는 이성은 언제나 현실과 관계되어 있으며 현실적인 게 이성적인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법 철학의 어떤 주제죠. 이성은 정신현상학에서도 해결 법 철학에서와 마찬가지로 이성의 주제는 현실이고 실제입니다. 모든 현실적인 실제는 이성과 관계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해결을 관념론자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사실 그렇죠. 인간은 이 세계의 관념을 모든 걸 관념화시키잖아. 인간은 언제나 이 세계를 언어로 관념화시켜요. 아니면 우리 인간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변적인, 참 웃기는 새끼들이죠. 인간이 사변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페헐눔프트의 단계는 법 철학의 명제를 실현하는 겁니다. 현실적인 것은 이성적인 것이고 이성적인 것은 현실적인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성의 단계는 마침내 관찰하는 이성을 해결이 다룹니다. 관찰하는 이성 관찰하는 이성은 학문적 이성입니다. 그래서 학문적 이성에서 해결은 베트라 텐데 페헐눔프트의 단계 그러니까 비센 샤프트 리셔 페헐눔프트라 그러는데 같은 개념입니다. 이 학문적 관찰하는 이성의 단계에서 해결은 무기적 자연과 유기적 자연도 다루고 다양한 학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루면서 거기서 쉴던, 베슈라이벤, 기술하는 것 기술 있죠. 어떤 사태를 그대로 기술하는 것 이것은 이성의 단계의 학문적인 기술하는 방법은 결코 어떤 완벽한 단계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해결은 말하고 있죠. 그 다음의 단계가 어떤 그 뭐야 이성의 단계에서 관찰하는 이성에서 첫째가 기술하는 거고 두 번째가 표징입니다. 표징, 징표 이 징표도 제대로 된 어떤 이성을 표현할 수 없는 거고 그 학문적 이성에서 세 번째가 제대로 된 건데 그게 바로 법칙이야 알았어? 놈, 규범, 법칙, 계제체 법칙이 관찰하는 이성의 최고의 어떤 수준의 단계인데 이 학문적 이성은 마침내 법칙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해결은 독특하게도 관상학하고 골상학을 다룹니다. 골상학은 쉐델레레고 관상학은 피지오그노믹이에요. 관상학은 뭐야? 관상학은 외면적인 것하고 관계되어 있고 골상학은 내면적인 것과 관계되어 있잖아. 그죠? 이 두 개의 변증법을 통하여 법칙은 보편적이라는 개념을 끌어내려고 하는 거야. 해결이. 맞잖아. 법칙은 보편적인 거야. 그래서 이성은 결코 인간의 개인의 대가리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성은 언제나 우리 동양철학의 기와 같이 우리의 기가 바깥에서 들어오잖아. 보편적인 어떤 기가 있다라고 보는 거야. 그게 영이지 뭐. 보편 이성이 있는 거예요. 보편 이성이 있고 이 이성의 법칙에 따르는 게 바로 외면과 내면을 다 통일시켜서 보편화시킬 수 있는 개념을 형성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성은 법칙인데 개념이에요. 개념은 뭐냐. 개념은 독일어로 베그리프인데 이거는 노호니히트야. 아직 실현되지 않은 이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됐어. 아직 실현되지 않는 이념으로서의 개념을 파악하는 게 바로 뭐야. 이성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성은 감각과 지각에 머물러 있을 수 없어. 이성은 언제나 개념과 관계하는 거야. 그건 칸트랑 같이 가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감각과 지각의 단계를 넘어 마침내 이성의 단계에서는 법칙과 관계되는 것이고 이 법칙은 보편 이성과 관계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해결한 뜻에서도 동일하게 이런 뜻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보편 이성으로 학문적 이성은 이런 자연 세계 안에서의 법칙을 끌어내지만 이러한 학문적 이성은 제대로 된 이성을 표현할 수 없어서 지향돼야 된다고 말하고 해결은 마침내 뭘 다루는가 하면 이성적 자기의식의 실현을 다루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알았어요? 이성적 자기의식은 무엇에서 실현되는가 하면 보편자 안에서 실현됩니다. 그런데 그 보편자는 윤리요, 도덕입니다. 덕이야. 여러분 생각해 봐. 덕이라는 게 뭐야? 그래서 해결은 덕과 그 다음에 쾌락을 비유로 듭니다. 여러분. 쾌락. 쾌락은 뭐야? 개별자한테서는 쾌락일 수 있죠. 그런데 이 쾌락은 언제나 뭐의 제안을 받는가 하면 덕의 제안을 받아요. 덕이라는 건 뭐죠? 덕이라는 건 사회 윤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쾌락은 결코 지 좋은 대로 유지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이 덕은 언제나 보편 이성의 덕에 통제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개별자와 개별자에 나누어진 어떤 그 뭐예요? 주관정신에서 자기의식에서 하나의 의식 안에서 나누어진 이 불행한 의식은 이성을 통하여 이것이 이루어지는데 이 이성의 단계에서 비로소 자기의식의 어떤 보편적 이성의 자기의식의 실현이라는 거거든. 그 실현은 마침내 이러한 사회법이라든지 그 국가의 어떤 공동체의 덕을 수행함으로써 보편 이성의 법칙을 따라감으로써 마침내 뭐야? 이 개인은 개별과 보편의 통일성에 도달하는 이 불행한 의식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해결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식의 보편 이성의 단계에서의 실현은 바로 결코 개인의식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보편자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덕은 보편적인 거잖아. 그렇죠? 그러나 나의 개별적인 쾌락은 언제나 이 보편적 덕에 의해서 다스려지잖아. 그렇죠? 이름으로써 인간은 비로소 이 보편 이성의 복종함으로써 이러한 불행한 의식을 극복한다고 하는 거 이건 뭔가 또 칸트 냄새가 좀 나 근데 달라요. 여기서 마침내 해결은 칸트의 졸렌이라는 개념이 있죠. 졸렌이 뭐야? 졸렌은 당위죠. 영어에 슈드야. 해야 한다죠. 그렇죠? 그런데 이 슈드와 그리고 또 칸트의 법칙으로서의 보편 이성의 법칙으로서의 도덕 법칙이 있잖아. 이런 당위와 법칙은 뭐야? 형식적인 거라는 거예요. 현실성과는 관계가 없어. 그래서 이 칸트의 도덕 법칙을 거부하고 해결은 마침내 인간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됐어. 세계 역사는 세계 역사는 뭔가 하면 이러한 추상적 무로부터 아우스 아프스트락 템 니츠 그 다음에 실제의 존재로 가는 과정이다. 인스 자인 더 리얼리테트 이렇게 말해요. 추상적 무언서의 추상적 무언에서 사회나 사회나 이 세계 정신의 어떤 그 보편 이성의 법칙과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관계함으로써 이 불행한 이 불행한 의식을 극복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세계 역사에 참여하는 이 현실성을 강조하게 되는 거예요. 칸트처럼 도덕법칙으로 안 나가고 마침내 마침내 세계 역사에 어떤 정신의 시련을 이루는데 동참하는 계기로써 이성은 마침내 자기의식의 불행한 의식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라고 해결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해결은 마침내 개체성 개별성 안에서 이러한 자기의식의 극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개별은 언제나 보편과의 관계 안에서 이러한 사회적 윤리라든지 어떤 그러한 객관정신의 어떤 정신의 법칙에 따를 때에만이 비로소 인간은 개인의 어떤 이러한 분열된 의식은 마침내 극복되고 이성의 단계에서 자기의식에 분열되었던 것이 화해되고 통일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개인은 객관정신에서 이 주관정신이 끝나잖아 그죠? 이성의 단계에서 이미 객관정신의 어떤 주제들이 정신현상학 이 이성 마지막 개체성의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이러한 개별적인 개별자의 주관정신은 언제나 객관정신 어떤 특정 공동체의 인륜이나 도덕이나 그 사회법이나 이런 것들과의 관계를 통하여 국가의 보편성 안에서 이 개인은 자기를 실현함으로써 이성의 실현이라 그러죠. 이 실현을 통하여 마침내 주관정신은 자기의 분열과 괴리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해결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결은 마침내 마지막 이성의 단계에서 어떤 그 개인과 보편의 관계 세계 역사를 다루고 그럼으로써 이 이성 안에서 자기의식에서 균열되었던 그 불행한 의식을 마침내 극복하는 단계까지 도달하고 이성의 단계는 학문적 이성 갖고는 안 되고 어떤 이러한 보편적 사회법칙 이성의 보편 이성의 법칙 아래에서 자기의 그것은 역사죠. 세계의 역사고 우리의 공동체의 역사고 어떤 한 계절샵들 사회의 역사라고 본다면 그 안에서 비로소 이성적 자기의식은 자기를 실현하게 되고 비로소 진정한 개체성으로 태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성의 단계에서 주제입니다. 마침내 예도는 이 긴 정말 엄청 긴 시간에 걸친 강의를 통하여 해결의 이성의 단계까지 오늘 강좌를 열었습니다. 자 주관정신은 이제 마치고 다음 여섯 번째 시간부터는 객관정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객관정신은 주로 사회의 법을 다루고 그 다음에 또 국가 안에서의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 이 관계를 통하여 어떤 또 결핍과 모순을 극복하면서 절대정신은 자기의 어떤 자기 자신의 목적을 향하여 나가는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정신현상학 여섯 번째 시간부터는 객관정신을 다루겠습니다. 참 긴 시간 저와 함께 여행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다섯 번째 정신현상학 부분을 끝으로 마침내 주프액터 주프액털 가이스트 주관정신의 그 단계는 끝이 났습니다. 그죠? 감각 지각 오성의 단계 의식의 단계를 거쳐서 자기의식의 엄청난 투쟁에 이 자기의식이 제일 중요해 그래서 에도가 엄청 많이 다뤘습니다. 이 자기의식의 단계를 거쳐서 마침내 이성의 단계에서 학문적 이성에 관찰하는 이성 그 다음에 그러나 이 이성이 사회윤리라든지 덕이라든지 이러한 보편적 세계사 안에서 어떻게 추상적 무에서 현실의 존재로 나가는 이러한 것들을 개별이 보편 안에서 수행되는지를 세계 역사철학 안에서 다루었고 이성적인 것은 현실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 이 주제 이성은 언제나 해결한 데서는 실제는 모든 것이 이성적이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인간의 역사의 바탕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 단계를 다루었고 마침내 이성적 인간으로서의 개별성은 이러한 보편적 이성 어떤 인륜과 덕과 그 다음에 사회법과 그 다음에 도덕적인 이런 것들에 순종함으로써 진정한 개체성이 이루어난다고 하는 여기까지 이성의 단계까지 자기의식을 거쳐서 오늘 이성의 단계까지 끝냈습니다 예도도 목이 다셨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예도는 물러가겠습니다 예도의 유튜브는 오늘 마침내 하루에 옛날에는 3명 4명 많이 늘어나면 어떨 때는 1명 이래 늘어났는데 하루에 막 6명씩 늘어나면 3일 만에 20명씩 막 늘어나면 320명이 됐고 어쨌든 예도 유튜브 많이 응원해 주시고 예도의 철학세계를 응원해 주시는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저는 철학자로서 가능하다면 1차 자료에 의거하여 대중들에게는 철학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고 또 학문을 하는 철학을 학문으로 다루는 자들에게는 1차 자료를 통하여 도움을 얻을 수 있게끔 양면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예도의 이 정신현상학 강좌는 아마 유튜브에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입문학이 여러분들의 삶에 녹아들어서 여러분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그러한 계기가 될 줄로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도는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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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